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맵은 시카리스 플래트에서 3대3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모르포님 코리안 KDK님 그리고 케이로스님 랜덤 임페럴가드 그리고 포스카맨더 오른쪽에 소쿠드님 더 다크식스님 사쿠라님 아 뭐 이제 튕겨서 죄송할 건 없습니다 지연이 됐으니까 그냥 킥한 것 뿐이에요 다음 경기에는 킥 지연 안되겠죠. 튕기는게 자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버그로 인해서 로딩이 잘 안됐다 뭐다 이렇게 화내지 말고 킥 상하면 다시 들어와 세팅창에 자꾸 그렇게 따증 섞인 말을 쓰시면 기분이 좀 그렇겠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워록 로드 제네럴 그리고 케이로스님께서는 포스 커맨더 어 블러드레이븐 자 소쿠드님은 엘다 파시어 선택해 주셨구요 또 다크식스님께서는 보라더 캡틴 자 사쿠라야님께서는 블랙템플러의 테크마린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깃발 먹던 도중에 남쪽에 케이로스님의 스카우마린 한 마리 쏠치구요 자 포스 커맨더와 택시 커마린들이 뒤늦게 달려와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사쿠라야님께서도 같이 병력들이 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자 노래 끄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